형! 전언니 형! 파이팅! 고마워 님 주신 밤에 씨 뿌렸네 사랑의 물로 꽃을 피웠네 처음 만남 맺은 마음 일편단 시민들 내야 그 여름 모인 광풍 그 여름 모인 광풍 낭엽지듯 가시였네 행복했던 장미 빈새 이 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덜리 슬픈 민들레야 흰 세월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 섰길까 일편단 시민들 내는 일편단 시민들 내는 떠나지 않으리라 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해가 그냥 다리 가고 낙엽신 이룬 버라지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평단 신민들래야 가시밭길 산을 넘고 가시밭길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찾아왔소 행복했던 장미 인생 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떨기 슬픈 민들래야 긴 세월을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 서질까 일평단 신민들래는 일평단 신민들래는 떠나지 않으리라 긴 세월을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 서질까 일평단 신민들래는 일평단 신민들래는 처음 만난 맺은 마음 일평단 신민들래야 그 여름 어인 광풍 그 여름 어인 광풍 그 여름 어인 광풍 일평단 신민들래는 일평단 신민들래는 일평단 신민들래는 떠나지 않 일평단 신민이 일평단 신민들래는 일평단 신민이 이찬원은 4번 출연해서 진짜 이찬원의 성장을 쭉 지켜본 거나 다름이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약간 능청스러운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장난하는 거 보면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최장한 거 좀 보세요 근데 4번 출연했는데 고루고루 다 상을 탔어요 4관왕을 차지했는데 대학생 때는 뭐 노래를 저하고 자꾸 하고 싶다고 해서 안 들어가는 걸 들이밀었어요 전국노래자랑과 함께 성장했다 해도 과원이 아닌 이찬원 그래서 이제 전국노래자랑에 대한 남다른 야망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이 이제 특집방송이 있을 때는 지금까지 항상 송혜선생님의 파트너 MC분께서 여자 아나운서 분이시나 아니면 여자 트로트 가수 선배님들께서 나오셨는데 제가 40년 만에 최초로 남자 파트너 MC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야 임수민 아나운서 그거 어떻게 그럼 나중에 어떻게 근데 나중에 진짜 그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이